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도 실비김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앞에는 통삼겹구이 그리고 명란마요 주먹밥 제가 직접 만들었구요 여기는 그냥 후라이 음료들과 함께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방에 저희도 먹으러 오신다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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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우유 오징어 계란 계란 야채를 만들어 Murphy 침묵 팽이네 치킨 손을 손질하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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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뜸 계란말씨를 먹었어요 칼칼 myös 버섯 fissa новый 아삭아삭 오징어 계란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닭다리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. 맛있어 내가 다 먹자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아침 너무 맛있었어요 아! 게임에 물어보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